이게 뱀!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우리가 공에 갇혀버렸다!!!! 떼굿떼굿떼굿떼굿 니아야! 네에에에에에에ㅔㅔㅔ! 니아야 와.. 너 인사.. 예의 바르다! 고개를 그냥.. 180도 돌려서 인사를 하네? 떼굿떼굿떼굿떼굿떼굿떼굿떼굿 떼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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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땪 애들아 오늘은 공에 갇혀서 우리가 한 번 즐겨볼거야 저런 놀이기구를 타보는거지 이쪽으로 와봐 이거 재밌겠다 이거 어 관람차다 어? 어? 어 야 뭐야 나 타이밍 잘못 짜야지 탈 수 있긴 해 이거? 아아아아아아 어? 턴퍼뜨리면서 타야되나? 공이 되게 말랑말랑하나봐 공이 타는데가 있네 우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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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이거 타는거 재밌네 어 어 나갈래 으음 어 뭐야 나 이상호 보여 봤는데 날라갔어 어 여기 뭐야 너 어디갔어 앞에 있는 버튼 밟아봐 앞에 있는 버튼? 파란색 버튼 난리나 난리나서 밟으면 대포 들어갔구나 그랬더니 초록색 그쪽으로 왔어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에 공이 되는 게 있어 핀볼이 있다 핀볼 한번 타볼까? 제가 핀볼 공이 돼 봤어요 이게 아닌데? 점수 올리는 중? 나 나가고 싶어 완전 핀볼 공이 돼 버렸네 아들아 어딨어? 우리 저기서 만나자 어디서? 플링쿠 플링쿠가 뭐야? 한번 해봐 리아야 플링쿠?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아 저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 위에서 떨어지는 거네? 올라가보자 어디가 올라가?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거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거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여깄다 여기 하얀색 여깄네 하얀색 여깄다 올라갔다 옆에 하얀색이네 이거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거야 노란색으로 떨어지면 이기는 거임 아 오케이 나도 떨어진다 제발 노란색 아 노란색 있다 안돼 아 노란색으로 난 떨어졌어 아 아 나 회색 근데 이건 뭘까? 이거는 삥글빙글 도우는 거 같은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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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된다는 기분은 이런 건가 이건 뭘까요? 어 이거는 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다 더 마운틴? 더 마운틴? 이거 뭐야? 더 마운틴? 어우 오르막길 더 마운틴? 응? 어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가? 아 이건가 보다 이거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지네? 음 애들아 이거 이거 타자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옆에 있다 있고 여기 여기 안녕?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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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있고 야... 오! 간다. 오! 오! 들어간다! 완전 재밌고. 이것도 한 번 타보자. 어! 이거 멀리날라가기 시합이네 이거. 아! 좋아 좋아. 그 대신 떨어지면은 키보드에서 손때기!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간다 나는 나 여기 나 120점 애매하게 리아는 떨어졌나 보네 아닌데요? 리아 농구중? 농구중? 덩크슈? 오! 슛! 3점 슛! 짜잔! 슛! 제발 이거 쬐끄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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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 쬐끄만한데가 좀 어렵네! 쬐끄만한데 좀 어렵네? 뒤로 가볼까 뒤로? 완전 재밌음! 구독! 어! 얘들아! 볼링장 있어! 어? 볼링? 재밌겠다 볼링! 볼링가자! 볼링가자! 초록색 건물이야 여기! 가자! 볼링! 어디야 여기! 오! 올랐다! 어어! 이거 내기하자! 좋아! 리아가... 리아가 1번! 그리고 미호가 2번 해! 내가 심판 볼게! 첫번째 선수! 김니하! 김니하! 미호가 2번 가야지! 2번 앞에 서있어야지! 알았어! 뭐야! 너 왜! 너 현질했어! 현질 안했어! 게임하다보니까 졌어! 왕관으로 변신했는데 이번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수! 김니하 슛! 과연! 속도를 주체하는게 아닌거 왜이렇게 느려! 선수! 천천히 가서! 마지막에 세게! 펀드! 스트라이크! 오! 다쳤어! 다쳤어! 이건 이 실력이란다! 왕관의 힘도 보여주도록 하지! 아 떨어져! 완전 떨어져야돼 얘들아! 오케이! 간다! 우야!!! 우야~~~ 스테이크 가자아아!!! 가자아아아아아아!!! 됐다아아아아!!! 어 이거 뛰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우우!!! 우우우우appelle 아 이거 나 한번 내가 해본다 그럼 나도 이번엔 응? 광 꼴링 재밌었다 수만쨍 뭘 재밌다 뭘 재밌다 저기 탁구도 있더라고 야 탁구도 있어? 이건 뭐야 저기 위에 재밌어.. 재밌는 거 있는데? 어? 이거 원 안에 들어가기 놀이다 어? 저기 리볼버처럼 생긴데 저기 구멍에 들어가기 간다 오오 들어갔다 아 못 들어갔다 과연? 아 못 들어갔다 아 못 들어갔다 다시 한 번 됐다 간다 이번엔 들어간다 으흠 못 들어갔고 따다 오 들어갔다 와 이게 이게 미션 깰 때만 레벨 오프하네? 조금씩 포인트를 주고 그걸로 다양한 공이 될 수 있어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구멍 있어 간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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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들어갔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건? 리아야 어 이거 뭐야 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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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쇽 쇽 쇽 어 옆에 뭐 있음 터널 있음 터널 터널 이거 뭐야? 어 어 우리 레이스 한 번 하자 여기서 그래 오케이 줄 쓰세요 줄 쓰세요 어허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제발요 자 3, 2, 1 핏 라우 야 누가 제일 빨리 갈 것인가 누가 최고의 공이 될 것인가 내가 최고의 공이야 누가 공돌이가 될 것인가 아 야 천장에 부딪쳤어 점프 뛰다가 아하 그러면 꼴찌 아셔야지 오케이 1등 네 뭐야 또 재밌는 거 없나? 어? 야 여기 축구장 있다 뭐지? 어? 이거 그건데? 이거 그... 하키 하키는 하키? 오우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돼 들어와 잉 마슬바랑 아니 거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 헤엄쳐도 왔지? 아니 나도 계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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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오우 잘한다? 난 너무 잘해 어? 야 이게 무지개 동굴이 있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들아 이거 뭐입? 오우 이거 뭐입뭐입? 오우 들어가자 으어 참을 수 없다! 으아아아악 터지마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롤러코우스로 가는거였음!! ..... 점프하는곳 굿 간다 뿅 나 올라가고 싶어 우리 뺑뺑 도는 저거 달팽이처럼 생긴 데 가보자 오 여기다 여긴 것 같은데 어 거기네 거기네 아 반대구나 뺑뺑도 쭈옹 쭈옹 오케이 우리 저기 탁구왕 게임에 좋은생각 게임 이거 어떻게 하는거임 스스로 탁구공이 되는거임 야 이거 탁구공 되는거네 탁구하는게 아니고 아 몰랐네 탁구공 체험 탁구공 체험 공이 된다는건 좀 많이 아프네 어쨌든 여러분들 공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공되는거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거 같아요 멀미날거 같아 그렇지만 재밌어 재밌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노 플러스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 멘트는 여기서 치는게 좋을거 같아 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 파워라고 적힌곳이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들어가서 엔딩멘트 하면 될거 같아요 아 여기 뭔데? 점프하면 재밌어요 파워타운? 어쨌든 엔딩멘트 준비하시면서 출발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 구독드려요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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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 나노 안뇽 안뇽